수학 3과 감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학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구요 첫번째 문제에서는 비열에 B3부터 B6에 입력된 숫자를 2로 나눴을 때요 나머지를 이용해가지고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225를 2로 나누면 112가 되겠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까요?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고 해서 C3부터 C6, 0, 0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머지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C3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수학 3각에 가셔서 나머지를 구한 함수 M, O, D 모두 함수 선택하시구요 숫자가 필요합니다 B3에 있는 숫자를 어느 숫자 나눌거냐면 2로 나누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고 확인했더니 나머지가 1이구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300은 나머지가 0이고 그 다음 387은 1, 570은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을 건가? 나는 나머지가 0으로 비교할 건지 1로 비교할 건지 기준만 정해 놓으시구요 만약에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구요 만약에 if, 만약에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 값이 1이라면 홀수, 그렇지 않으면 짝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떤 얘기냐? C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if, 가로 열구요 조금 전에 나머지를 구해 놓으셨는데 그 값이 0이라면 저희는 짝수, 그렇지 않으면 홀수 직접 입력하실 때는 짝수, 홀수에 대해서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문 꺼서 처리하시면 되구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0일 때는 짝수, 1일 때는 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equal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if, 만약에 나머지를 구한 값이 1이라면 저희는 홀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짝수라고 하겠습니다 1과 같다면 홀수, 그렇지 않으면 짝수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기준을 0으로 할건지 1로 할건지만 사용자가 결정해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예제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구요 C열의 자릿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릿수를 조절한 함수 반올림을 할건지, 올림을 할건지, 내림을 할건지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조절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숫자가 5,678.567이라는 값이 있는데 소수 두자리까지 표시한다 이거를 반올림에서 표시할건지 아니면 절사에서 표시할건지 예제입니다 D구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우리 수학상각에 가시면 첫번째 TRUNC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상각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정한 자릿수만을 소수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를 버립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구요 숫자가 어딨냐 B구셀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요 두번째 자릿수는요 우리 C구셀에 있는 자릿수만큼 표시하고 그 뒤에 있는 자리는 버리겠다 그러면 소수 두자리까지니까 56까지만 나오고 7은 버려서 표시가 되겠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 한번 해보면요 얘는 한자리니까 5까지 나왔구요 얘는 0이라는건 소수점을 뺀 나머지 뒤를 버리겠다는 얘기구요 마이너스 2가 뭐냐 소수점을 기점으로요 소수점을 기점으로 반대로 앞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가 0이 되는 거구요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까지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라운드 함수 반올림한 함수입니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올리는 거구요 5보다 작으면 내리는 거죠 수학상각에 가셔서 반올림하는 R, O, U, N, D 찾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B구셀에 있구요 자리수는 C구셀에 있습니다 확인하구요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소수 두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두자리 숫자가 6이니까 두자리 뒤에 있는 숫자 7이 5보다 크니까 올려서 점 5, 7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구요 얘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두자리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5보다 크구나 라고 해서요 올림해서 6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의 자리는 1의 자리, 1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올림해서 반올림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업은요 무조건 올립니다 0보다 크면요 올려서 표시하는 겁니다 라운드 업 숫자 그 다음 자릿수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숫자가 0보다 크면 소수점의 자리가 56 점 56 1 그러니까 7 대신 1이어도 얘는 올려서 표시가 될 겁니다 다음 라운드 다운입니다 함수 수학상각에 가셔서 라운드 다운 선택하시구요 숫자는 B구셀에 있는 숫자를 자릿수만큼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값이 5보다 크다고 비교하지 않구요 무조건 내려서 표시하는 겁니다 소수 자릿수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버림 내려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다음 세번째 표에서는요 숫자가 있구요 이 숫자를 정수로 표시하는 인트 함수와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는 ABS 함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C1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수학상각에 가셔서 INT란 함수를 찾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구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선택하고 확인하면 소수 이하 자리는 버려서 456이라고 구해져 있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ABS 함수는 수학상각에 가셔서 첫번째 절대값을 구합니다 숫자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절대값을 구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수가 양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수학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2번 예제에서는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카운티이프와 썬미프는 좀 출제가 됐는데 위쪽에 수학 공식에 해당하는 함수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예제를 구성을 해봤구요 첫번째 D2셀에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세요 라는 예제입니다 D2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수학상각에 가셔서 SQRT를 선택합니다 양의 제곱근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구요 넘버 B2셀에 있는 값을 루트를 씌웠을 때 25는 값은 5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두번째 파이값을 구하고 싶은데요 수학상각에 가셔서 PI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에 특별한 인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구요 팩토리는 FACT 함수 찾는데요 FACT 이 함수는 B4셀에 있는 숫자 5를 기준으로 해서요 5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5보다 하나 작은 4 곱하기 그 다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값을 구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했을 때 결과는 120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구요 그 다음 H4셀의 값은 랜드 함수 이미의 숫자입니다 RAND 찾으시는데 이거는 결과값이요 실습할 때마다 다릅니다 이미의 숫자가 나오니까요 저랑 화면에 결과랑 또 실습할 때도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지워볼까요 다시 수학상각에 RAND 선택하고 확인하면 실습하실 때마다 다른 결과의 값이 나올 겁니다 0부터 1사의 이미의 숫자가 구해진 함수구요 파우입니다 D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POWER 찾습니다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안쪽에 인수가 두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B6셀을 세번 곱한 값을 구하라고 문제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6셀을 4를 세번 곱한다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한 결과가 64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제 예제입니다 COUNTIIF 함수를 이용해서요 부서의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영업일부에 해당한 인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COUNTIIF는 수학 삼각에서 찾으시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예제를 넣은 이유는 SUMIF와 같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COUNTIIF를 구성을 했구요 COUNTIIF는 뒤쪽에서 배우실 통계함수의 종류 범주에 속합니다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면 COUNTIIF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구요 안쪽에 인수가 두개가 필요한데 레인지 범위입니다 부서에 대해서 영업일부가 몇명인지 세고 싶습니다 실제 부서가 입력된 데이터 C9부터 C15까지 선택하구요 두번째 조건은 영업일부에 해당한 직접 영업일부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영업일부가 입력된 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했더니 값이 영업일부가 하나 둘 셋 넷 4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COUNTIIF는 다시 통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세번째 예제 SUMIF 함수는 수학삼각안의 범위에 들어간 함수이구요 COUNTIIF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D19셀에 거서를 갖다 놓고 1월부터 2월 3월에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업일부에 해당한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학삼각에 가서 SUMIF란 함수를 찾습니다 그 다음 RANGE 우리가 1월달에 RANGE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부서가 입력된 C9부터 C15에 가서 조건은 영업일부 조건입니다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우리는 COUNTIIF하고 동일하죠 COUNTIIF에서 영업일부가 몇개지 라고 세는 동일한데요 SUMIF는 세번째 인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을 찾았어요 영업일부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았다면 같은 행에 1월달에 가서 값을 찾아가지고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IF에서는 세번째 SUM RANGE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월달 학계를 또 SUMIF에 가서 SUMIF RANGE는 부서에서 영업일부에서 그 다음 2월달에서 학계를 구하겠다 또 3월달의 데이터도 수학상각에 가서 SUMIF에 가서 RANGE는 부서에 가서 찾은데 조건은 영업일부입니다 합계는 3월달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세번의 수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를 구해서 옆으로 채우면 안될까 채우면 0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의 수식으로 가능할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D19셀을 선택하고요 수학상각에서 SUMIF를 선택합니다 RANGE는 부서에서 찾을 건데요 수식을 아까 세번 보셨듯이 영업 부서를 찾을 위치는 동일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조건도요 영업일부입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B19셀 또 영업일부라고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참조해놓으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B19셀만 선택합니다 다음 학계를 구할 범위만 1월달 2월달 3월달 바뀝니다 1월달 있는 값이 D9부터 D15까지 선택하고 확인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2월달 3월달 학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예제입니다 SUM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SUMIF S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개 조건을 주고요 여러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학계를 구할 때는 SUM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수학상각에 가시면 SUMIF 아래쪽에 SUMIF S라는 함수가 있고요 range하고 조건범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또 늘어나죠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는 문제에서요 1월 2월 3월 모두 400점 이상인 경우 총 학계에 가서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는 총 학계입니다 그래서 G9부터 G15세를 선택할 거고요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조건은 1월달의 점수가 1월달의 값이 400 이상 입니까 1월달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D9부터 D15를 선택하고 조건은 400 이상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2월달에 해당한 범위 2구부터 2, 15까지 선택하고요 크거나 같다 400이란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스크롤 바를 좀 내리시면 아래쪽에 또 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3월달에 해당한 범위 넣으시고요 크거나 같다 400이란 조건을 넣습니다 썸 미프 S는 조금 다른 게 첫 번째가 뭐였냐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 그 다음부터는 조건 찾을 범위 조건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크롤 바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안쪽에 인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상가 감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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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